와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바풀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오랜만에 개낚시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차에서 차박을 하던지 아니면 단일 시기로 갔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 없는데 한적한 데 가서 좀 답답함 좀 풀고 스트레스 좀 풀고 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애틀란타 쇼마켓 앞입니다 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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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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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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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는 습하고 그냥 바다 보러 오니까 냄새가 나네요 바다 보러 오니까 냄새가 났어? 오랜만에 진짜 비린난다 바워도 그냥 사나 봐 약간 조금 이르죠? 여기 좀 더 내려와 어? 가봅게? 와아 꽃이 안 돼 날 날 날 날 왜 이렇게 집게 잡을까? 체어 두 개 가져온다는 거 까마갔다 저기 앉아서 컵라면 먹어도 되는데 뒤에 차 뒤에 차에서 컵라면 먹고 있습니다 오늘 블루크랩 조항은 어땠나요? 아직은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15마리? 15마리? 그 정도 끝났나? 시알은 저번보다는 작은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잡기로 했습니다 블루크랩을 안 찍었네? 집에 와서 찍지 뭐 집에 가서 이제 집으로 갈 건가요? 밥 먹고? 어떻게 할까요? 밥 먹고 나서 생각해보죠 그때는 소리 좀 니글니글 했는데 그쵸? 낚시 왔을 때는 라면이죠 맛있게 드세요 네 음 음 옵스 어제 저녁에 개낚시를 끝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잠시 레스트 에어로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일출이 너무 아름답네요 아직 집까지는 4시간 더 가야됩니다 여기는 알라바마 다 크게서 오고요 엄청 큰가하네요 자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성휴이 들리지 못했어요 저는 eliminates 살짝 ília 일 이마 일 cris 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